안녕하십니까. 해외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도 이번 주 내내 지금 날씨가 덥습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는 계속 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했어요. 중국하고 독일은 장마로, 유럽은 장마로 고생하고 있고 미국하고 캐나다 일부는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기상이변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 옵션을 다루다 보니까 농산물, 또 천연가스, 그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원유는 날씨보다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천연가스하고 농산물은 날씨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장마가, 비가 너무 많았을 때 유럽에서 뭘 많이 재배한다고요? 밀을 많이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폭등했었고 또 미국하고 캐나다 일부가 더워지니까 천연가스가 폭등했었고. 이게 지난주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십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방이 링크 돼서 보내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일단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해외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뭘 합니다. 이 좋은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반성을 해요.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했을까? 또 시간 안배 같은 경우도 좀 미숙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실은 분량을 조금밖에 안 가졌어요. 어쩌면 시간이 너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가 남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더 할 수 있고. 굳이 시간에 쫓겨서 가지고 온 자료도 못 하느니 여유 있게 하려고 오늘은 정말로 간소하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로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천연가스,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유 두 개를 좀 살펴봤나요? 천연가스, 실은 이번 주도 천연가스를 가지고 올까 고민하다가 좀 그래도 공부, 지금 단계는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S&P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가장 국내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 지수에서는, 해외 선물에서는 나스닥입니다. 오히려 S&P보다는 나스닥. 그다음에 골드, 원유 세 가지입니다. 선물로서 하신 분들은. 그런데 옵션할 때도 나스닥도 있고 S&P도 있어요. 그래서 S&P 그냥 들고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미국 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일부러 S&P를 가지고 S&P 500,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강의한 것은 주로 뭐였어요? 콜옵션 매도였어요. 콜옵션. 콜옵션에서도 매도.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콜옵션, 푸드옵션. 콜옵션은 뭐라고 했어요? 콜옵션 매도는 어디까지 어를까가 아니라 어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지난번에 옥수수하고, 천연가스하고, 원유하고 그것만 다뤘습니다. 콜 쪽만 다뤘어요. 콜옵션 쪽만. 그런데 오늘은 반대쪽으로 푸드옵션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푸드옵션. 뭘로? S&P로. S&P 500 선물 옵션을 가지고 여유 있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좀 이해시켜야 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야 강의를 잘한 거야. 계속 제가 이 말은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이 똑같이 또 나중에 또 나와요.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니까. 옵션 매도, 접근 방법. 즉,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해서. 우리 주식 분할 매수하듯이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은 매일 할 수도 있고 또 하루 걸러서 가격이 좀 비싼 것은 일주일 걸러서 5일 만에, 6일 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외 옵션 매도 매일 적금 들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 말이 저희 앞으로 모토입니다. 분할 매도하자.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찌르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분할해서 매도하십시오. 그다음에 나중에 또 서서히 진행하면서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지금은 천연가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비중을 실 수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국내하고 차이점이니까 국내는 코스피옵션 하나뿐이에요. 분산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해외에는 종목이 많다 했잖아요. 내가 한두 개 내가 여섯 종목을 들어갔어. 한 두 개 정도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네 종목에서는 안전하게 가면 4대 2잖아요. 승리할,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분산 투자도 할 겁니다. 오늘 푸드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푸드옵션 매수 이미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건데 좀 더 오늘 푸드옵션 매도를 가지고 적분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물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을 하락할 것입니다.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진입하는 게 푸드옵션 매수예요. 그럼 푸드옵션 매도란 뭐냐? 선물 가격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랄 것을 예상하고 진입하는 게 푸드옵션 매도예요. 원유 지금 70달러입니다. 70달러인데 지금 비록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또 반대급으로 뭐예요? 지금 백신도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고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또 유행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혹시 4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유가 한 2, 3개월 만에 지금 70달러인데 4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 가지 근거가 뭐냐? 8월부터 오펙 일부 국가에서 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원유를 증산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원유가 좀 많이 풀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4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70달러인데 4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푸드옵션 매수를 하면 돼요. 이분은 뭐라고? 현재 70달러인데 4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상하는 거야. 그런데 또 반대급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40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푸드옵션 매도자입니다. 푸드옵션 매도는 뭐라고? 40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배팅하는 거야. 혹은 50달러 이건 행사가는 정하기 나름이야 본인이 누구는 30달러 누구는 60달러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에 배팅하는 게 뭐라고? 푸드옵션 매도 라고 했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푸드옵션 매수하고 매도 여태까지는 콜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만 살펴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푸드옵션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뭘 가지고 한번 분석한 됐어요? S&P 500 옵션을 가지고 이게 S&P 500 9월물 선물 일복입니다. 선물은 월물별로 기수 선물은 36912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36912 월물이 있습니다. 9월물 선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똑같은 걸 두 개 띄울 건데 무작위로 띄운 겁니다. 7월 26일날 7월 26일날 4416 4,416일 최고점 찍었습니다. 7월 언제? 7월 26일날 불과 며칠 전이죠? 이 선이 제가 그어는 선이 3월 이 날이 3월 26일입니다. 3,954 3월 26일이 얼마라고 3,954 이때 이 아래 3,000 이 빨간 선이 3,000선입니다. 한번 이걸 푸드옵션 3,000까지는 현재 가격이 얼마야? 3,954인데 약 4,000 잡읍시다. 그냥 4,000 잡아 4,000인데 1,000달러가 1,000이 더 하락할 것이냐? 1,000이 1,000포인트가 더 그래서 3,000이 3개월 안에 혹은 4개월 안에 5개월 안에 될 것이냐? 안 된다고 가정하고 한번 푸드옵션 매도를 진입했어요.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위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옵션 매도는 선물과는 다릅니다. 선물은 정확한 시점이 좀 있어야 돼. 언제 들어갈지 매수로 들어갈지 매도로 들어갈지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옵션 매도는 굳이 정확한 타이밍이 못 잡아도 돼요. 타이밍을 못 잡아도. 그래도 수익 날 확률이 커요. 이걸 좀 더 차트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날짜를 더 늘려 볼게요. 여기서는 좀 더 언제예요. 이때가 2021년 1월달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죠. 이렇게 62평선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2평선에 다섯 번 부딪히고 하향하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하락한 척하면서 오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느냐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뱉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건데 대체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냐 좀 더 확대해서 본 거예요. 언제부터 이 날이 6월 22일 날 6월 29일 날 6월 29일 얼마예요? 6월 29일 날 2951 입니다. 2951 최저점 언제? 연도가 2000 2000년도 2020년도 2020년도 6월 29일에 29일 날 2951 찍었어요. 최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62평선 62평선 한 번 이탈하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3000정도는 3000정도는 4000정도는 4000정도인데 3000정도는 아무리 미국 경기가 안 좋아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해도 3000까지 단기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입니다. 이 상태에서 단기간에 하락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3000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거예요. 누군가는 더 보수적으로 2500을 내려갈 수 있고 또 2000으로 내려갈 수 있고 누구는 3500을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공격적으로 4000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무작위로 삼은 거야. 그럼 3000의 의미가 뭐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푸드옵션 3000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 말 자체가 뭐라고요 푸드3000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푸드3000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이유 그러면 이게 푸드옵션 매도 행사가 행사가가 행사가가 3000이라고 이게 다시 한번 의미로 설명할게요. 현재 가격이 3954인데 즉 4000 자발했어요. 4000인데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단기간에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에 베팅하는 거야.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개념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3000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이유 말 그대로 거쳐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3000이라는 수치는 상징적인 의미야. 우리 2000 3000 4000 그러잖아요. 1000 상징적인 의미야. 그래서 그냥 3000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만은 할 뿐이지 몰라. 하락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하락하면 그때 가서 다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결과를 보고 예상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한번 푸드옵션에도 진입해 봅시다. 그러면 3000의 의미가 뭐냐. 2000 아 이게 틀렸구나. 이게 2020년인데 2020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2020년인데 2021년 3월 26일날 종가가 3954 아까 보셨죠? 차트에서 2020년 어디예요? 여기 2020년 이 날입니다. 6월 29일날 얼마? 2951 2020년 2020년 6월 29일 저점 2951을 찍은 후에 최근까지 상승 중이에요. 정말로 무섭게 올라요. 3월 26일 종가에서 3월 26일입니다. 대략 1000포인트 아래인 3000선은 4000으로 잡았을 때 이 3954 이걸 4000으로 계산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0포인트 아래인 3000선은 현재 이 3954에서 25% 하락한 선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3954에서 3000으로 하락하려 그러면 몇 프로? 25%가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25%가. 엄청난 하락이에요. 그것도 단기간에 하락한다 그러면 만약 단기간에 3개월 이내에 이게 계속 쭉쭉 빠져서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대공황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3000포인트 넘겼는데 당장 1000포인트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 3000을 잡은 거예요. 이 3000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거창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푸드옵션 S&P 푸드옵션 3000의 세부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일이 언제냐? S&P 9월 별물 옵션 만기일이 9월 17일이에요. 9월 17일. 3월 26일은 대략 이때까지 얼마? 170일 정도 남았어요. 날짜는 약간 틀 수 있습니다. 계산이. 대략 약 170일 정도. 3월 26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9월 27일까지 170일 정도.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좀 더 넘죠. 150일니까 5개월 20일 정도? 6개월 정도 남은 월물입니다. 가격은 이때 3월 26일날 3월 26일날 S&P 3000의 가격이 39.5에요. 즉 달러로 계산하니까 승수가 50이거든요. 그래서 1,700 1,975 즉 2,000달러 드는 거 돼요.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2,000달러가 무슨 의미냐고. 2,000달러가. 이거는 이제 옵션 가격인데 다시 한 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기억나십니까? 옵션 가격 결국은 매수고가 우리 삼성전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는 사람 살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하고 이게 매수호가 매도호가 매수호가 매도호가 서로 살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하고 절중해요. 가격을 여기서 가격이 형성돼요. 누구는 7만 9천원에 팔고 싶고 사고 싶고 누구는 8만 1천원에 팔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8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게 주식 가격이잖아요. 옵션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 번 이거 2,000달러로 계산할게요. 간단하게 편하게 S&P500 푸드옵션 9월물 9월물 3천이 3월 26일날 가격이 얼마더라? 2,000달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3월 26일날 선물 가격이 얼마였어요? 3,954였어. 3,954 이럴 때 3,000 행사가 3,000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누군가는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3,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것도 그러면 현재 3,954인데 3,000까지 하락할 거에 얼마예요? 2,000달러 우리 돈으로 그냥 1달러당 1,000원 잡읍시다. 계산 편하게 200만원 주고 옵션 매수자가 배팅을 해요. 200만원 옵션 매수자한테 주고서 아마 단기간에 한 6개월 안에 3점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옵션 매수자가 있어. 그럼 그 반대편에서 누가 있어요? 옵션 매도자가 있는 거야. 옵션 매도자가 그래? 나는 절대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옵션 매수자한테 200만원을 받아요. 2,000달러를 받아. 전부터 돈을 받아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에게 그리고 게임 시작하는 거야. 두고 보자. 3,000까지 나는 절대 하락하지 안다고 생각하거든. 옵션 매수자 입장이야. 옵션 매도자 입장이야. 옵션 매수자는 아니야. 3,000까지 하락할 거야. 200만원을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200만원을 꽝 될 거라 생각하고 예상하는 거예요. 꽝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버린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옵션 매수 하는 거예요. 그럼 옵션 매수자는 조용히 옵션 매수자 한테서 돈을 바꿔서 게임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행사가 3,000달러 가격이 2,000달러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옵션 가격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라.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또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누군가는 2,000달러 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2,000달러 까지. 그러면 현재 3,954니까 2,000달러 는 더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옵션 매수자가 있어. 이 사람은 이락천금을 바라는 사람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한 6개월 안에 2,000달러 까지 현재 S&P가 3,954인데 2,000까지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옵션 매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이 한 500달러 정도 돼. 예를 드는 겁니다. 500달러 배팅하는 거야. 500달러 옵션 매도자한테 주고서 게임 시작하는 거야. 준다는 의미는 좀 더 나중에 귀에 있어서 설명할게요. 그 이상을 옵션 매수자는 500달러 이상을 보려고 1,000달러 2,000달러 그런 목적으로 옵션 매수를 투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2,000까지 하락할 것이다. 3,954가 그러면 여기 가격에 500달러 배팅하는 거야. 옵션 매도자는 500달러 바꿔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가 별로 3,000, 2,000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 옵션 가격은 결정돼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산하기 컴퓨터도 계산하기 힘들답니다. 옵션 가격은. 그래서 실은 옵션 가격이 왜곡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선물이 올랐어. 그러면 콜옵션이 올라야 돼. 근데 하락할 때가 있어. 근데 또 선물이 하락했어. 그럼 콜옵션이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곡현상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해요. 옵션 그래서 어려워. 우리가 계산하기. 그래서 정상가 별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걸 보고 우리는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구나. 그 당시에 3월 26일 날 이 S&P 푸드옵션 9월 3천을 매도 진입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대략 3천 5백 달러입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당시에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아마 제가 12월물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12월물로 가격이 39.5대 이 금방 되는 거 40 정도 가격 되는 걸 조사해보니까 기간하고 비교해보니까 한 3,500대 되는 것 같아. 350만 원 있어야 한 계약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옵션 3부 정도 끝났어요. 3천짜리가 그럼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3월 26일 날 제가 우리 이승순 장군의 난중일기 따서 날짜별로 전투를 제목을 붙인다 했습니다. S&P 3월 26일 전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3월 26일 날 첫 전투 시작한 거야. 옵션 매도로 진입한 거야. 그래서 3월 26일 전투.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월 26일이냐 라고 이제 질문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옵션 매도가 선물에 비해서 시점이 정확히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 확률을 높이려고 진입 시점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거야. 3월 26일 잡은 거야. 그럼 왜 D-Day를 3월 26일로 잡았냐고 그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봤습니다. 최근 며칠 전 3거리일 동안 이 이 선을 3954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어. 그런데 어디 했어. 그런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돌파할 것 같아. 그래서 돌파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푸드옵션 가격은 하락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3월 26일을 기점으로 삼은 겁니다. 3거리일 동안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저항선을 이 저항선을 뚫을 것 같자 전투 개시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날이 3월 26일입니다. 이 한 번 이 선에 이 빨간 선에 부딪힌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정도 세 번 던져 부딪혔죠. 그런데 이 날 보니까 양봉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양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양봉이 보이고서 아 그럼 느낀 거예요. 이제 뚫지 않을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냥 3월 26일 타켓 삼은 겁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첫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3월 26일 전투입니다. 자 그럴 때 S&P 9월물 9월물 행사가 얼마? 행사가 3천의 푸드옵션 입니다. 푸드옵션 행사가 3천의 가격을 지금 정상가별로 분석해 본 거예요. 3월 26일 얼마야? 39.5 여기다 50달러를 곱해야 50을 곱해야 달러 가격입니다. 달러 그런데 3월 29일만 약간 높고 계속 하락이네. 보십시오. 30 40에서 25 쭉 내려서 20 그 다음에 쭉 또 5월 6일부터 15 15가 어디 있어. 이 정도 14 15 또 내려와서 더 올라가서 6월 달에 10까지 내려올 거 6월 7일 날 또 6월 17일부터 쭉 보십시오. 오늘 좀 올랐다. 계속 하락하죠. 가격 보십시오. 39.5가 얼마야? 7월 27일 날 3.45 7월 28일 날 2.8까지 8호까지 하락했어요. 옵션 가격이. 이게 무슨 말이냐. 3월 26일 날 39.5라는 이 가격이 7월 28일 날 2.85까지 지금 하락했습니다. 이걸 차트로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이 이날 3,954에서 3월 26일 날 계속 오르다가 이때 한번 조정받았습니다. 이때. 그리고 또 올라. 이때 한번 조정받고 또 올라. 이때 조정받고 또 올라.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작용하느냐. 3,00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패팅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이제 가망이 없는 거야. S&P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3,000까지 하락하려는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가격이 처음에 처음에 3,000달러 3월 26일 날 3,000달러가 될 거라고 패팅한 사람들이 200만원 패팅했는데 서서히 150만원 100만원 급기한은 얼마야? 200달러 까지 내려와요. 5,4,20 200달러 까지 250이니까 100달러 150달러 까지 내려와요. 150달러 까지 4,416입니다. 최고점이 4,416에서 3,000까지 내려오는 게 더 힘들지. 이때 4,000달러에서 3,000까지 오면 1,000포인트입니다. 또 가망성 보였어. 그런데 이제 또 올랐어. 거기서 얼마? 400포인트가 오는 거야. 400포인트가 넘게 오는 거야. 400포인트가 넘게. 그래가지고 4,416이 된 거야. 여기서 3,000까지 내려온다 얼마야? 1,400입니다. 1,400 만큼이 더 내려와야 3,000이 되는 거야. 도저히 3,000까지 내려올 가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가격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거야. 꽝 되는 거야. 꽝. 우리 그랬죠? 여름날에 운동장에 있는 얼음덩어리처럼 결국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이 가격이 사라지는 거야. 꿈이 사라지는 거야. 3,0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전투를 두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봤어요. 매일 적금 들듯이 해본 결과가 있어요. 이날부터 쭉 이 가격을 다 사는 거야. 매일 지집하는 거야. 매일 매일 적금 들듯이 매일 적금 들듯이 매일 어디까지 7월 27일까지 86일 동안 얼마였느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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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 기준으로 하나씩 분할 매도했을 때 평균 가격이 15.88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 28일 날 이 날 가격으로 청산했어. 그럼 가격이 얼마나 수익을 보겠느냐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3월 26일부터 제목이 S&P 3월 26일 전투 그중에서 소제목입니다. 매일 전투야. 매일 분할 매도 하나씩 했어. 3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일 분할 매도 진행했어. 매일 증거금이 아까는 3,500달러였잖아요. 이 3,500달러는 3월 26일 날 증거금이야. 이게 증거금이 가격이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 즉 옵션 가격이 높아지면 올라가고 옵션 가격이 떨어지면 증거금도 낮아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29일 날 증거금 보니까 얼마냐 1,582 달러 1,500달러예요. 1,580달러예요. 3,500달러에서 줄어들었죠.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죠. 왜? 나한테 유리하게 됐으니까 가격이. 그러면 86개약을 곱해서 증거금 곱해서 그러면 얼마야? 13만 6,052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그냥 1달러당 1000억 계산하면 1억 3천이야. 1억 돈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1억 3,600을 투자하는 거야. 수익 금액은 얼마냐? 5만 6천 달러 5만 6천 달러 5,600만 원인가요? 5,600만 1억 3천 달러 투입해서 1억 3천만 원 투입해서 5,600만 원 버는 거야. 수익 율로 따지면 41% 에요. 41% 엄청난 수익 입니다. 엄청난 수익. 그런데 대략 4개월 동안 투자금 대비 몇 프로? 약 41% 수익을 달성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3월 26일 들어갔다가 7월 28일 청산했을 경우에 매일 분할매도 해가지고 매일 전투의 결과입니다. 이분들은 돈이 많아야 돼. 왜? 1억 3천이야. 1억 3천. 1억 3천이 소요되는 거예요. 얼마 벌려고? 5,600만 원 벌려고. 적은 건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S&P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 증거금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이면 S&P를 한두 개만 하고 다른 걸로 해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전투가 뭐냐. 단 한 번에 전투하는 거예요. 3월 26일 전투인데 방금 위에서는 뭐였어요? 매일 전투였죠. 매일 분할매도 했죠. 이번에는 단 한 번만 3월 26일 한 번만 진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8일 청산하는 거예요. 3월 26일 39.5에 진입해서 7월 28일 2.85에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계약만 한 계약만 그러면 얼마 벌어요? 50 곱한다 했으니까 1,832 달러 버는 겁니다. 수익률은 초기 증거금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냥 보수적으로 3,500 달러로 계산했을 경우에 얼마야? 52%야. 그런데 7월 28일 증거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몇 프로야? 115%야. 왜? 1,500 달러니까. 1,580 달러니까 증거금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대략 4개월 동안. 그런데 또 하나 39.5에 들어갔는데 대략 가격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70% 선에서 익절하고 싶어. 주식도 삼성전자 샀다. 주식이 1만 원짜리가 됐다. 1만 원짜리인데 1만 천 원 되면 1만 2천 원 되면 익절하듯이 익절하는 거야. 70% 선에서 70% 선에서 익절하면 얼마야? 가격이 10 정도 됐을 때 익절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39.5에서 실패하면 29.5예요. 50 곱하면 1,475 달러 수익이에요. 대략 70 뭐야 70% 돼서 익절하면 이 기간이 언젠가 볼까요? 보통 70에서 80% 일반적인 옵션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70에서 80에서 익절하라고 그래요. 기간이 좀 여유있게 남았을 때 그럼 이때가 기간이 언젠가 볼까요? 며칠 만에 얼마나 달성하는지? 아 6월 10일이네. 6월 10일 날 3월 26일 날 들어갔으니까 4월 26일 5월 26일 그럼 2개월이죠. 60일이야. 여기다가 10일이니까 한 15일 정도 75일 만에 두 달 반 만에 두 달 반 만에 얼마야? 요 1,400달러 버는 거야. 1,400달러 처음에 얼마 투입해서? 350 투입해서 아마 이 정도 되면 한 200 증거금이 대략 250만 원 될 거예요. 처음에는 350 들어갔지만 250만 원 정도 이게 단 한 번 진입해도 괜찮아요. S&P는 그렇게 많이 실은 안 해요. 진입을. 증거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또 하나 S&P는 증거금이 비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5일 거르고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5일 거르고 어디가 있지? 지금 자료가 그 자료가 없네. 원래 이제 5일 거르고 여기서부터 3월 어디 있어요? 3월 26일부터 5일 거르고 이렇게 1, 2, 3, 4, 5 빼고 이날 또 1, 2, 3, 4, 5 이날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5일 걸러서 1, 2, 4, 5, 7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5일 거르고 오타예요.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없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정리했습니다. 5일 거르고 분할 매도 했을 경우에 S&P는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러 5일 거르고 한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28일 증거금이 아까 1,580인데 1,580을 잡읍시다. 총 몇 계약이냐? 15 계약이야. 3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만 진입한 거예요. 5일 거르고 진입했을 때 평균 가격이 16.19야. 그런데 증거금은 8월 26일 8일 기준으로 1,580달러야. 그랬을 경우에 수익금은 얼마야? 1만 달러. 어떻게 나와요? 계약수가 15개야. 15개. 곱하기 여기서 빼. 16.19에서 2.85로 빼. 이거예요. 1만 달러. 수익률을 따지면 증거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42%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어요? 매일 전투 매일 매도 진입 단 한 번 단 한 번 또는 뭐야? 5일 걸러서 5일 걸러서 시점은 시작은 3월 26일에 했어. 그런데 전투를 다른 형태로 매일 분할 매도 한 경우 있고 5일 걸러서 분할 매도 한 경우 있고 단 한 번만 진입한 경우 있고 하여튼 간에 다 불렀습니다. 결과론입니다. 결과는 왜? 그만큼 S&P가 하락하지 않을 것에다 강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님 만약에 하락하면 어때요? S&P가 지금 3,954인데 계속 하락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절해야죠. 몰라. 이게 3,000 올 수 있습니다. 3,000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시설하지 없음 가격이 200%, 300% 금방 넘을 수 있어요. 손절 안 하다가 깡통됩니다. 만약에 하락하면 우리 주식 손절하듯이 손절해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 2,000으로 내려가 2,000으로 2,000 안 된다 투자하는 거야 그냥. 아니면 더 보기 1,000으로 가는 거야. 1,000 아마 이렇게 이 정도로 급락할 정도면 1,000도 가격이 꽤 높아요. 푸드옵션은 그래요. 지수 푸드옵션은 코라고 달라가지고 이게 급락하면 이 아래 가격도 행사가 1,000 가격도 상당히 높아져요. 1,000으로 물러나는 거야. 그것도 해야지. 내 생각이 판단을 틀렸다는 게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인정 안 하고 버티다가 깡통대는 거예요. 버틸 곳에서 버텨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돼. 이거 버틸만한 구간이다? 아니면 과감히 손절해야 되겠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냥 손절하세요. 손절하고 2,000으로 내려가세요. 2,000 달러 안 될 것이다. 1,000으로 내려가세요. 1,000 달러 안 될 것이다. 여기도 가격이 꽤 높아. 이렇게 급락할 정도면. 천천히 내려오면 가격 뭐야 그대로예요. 더 낮아져. 그런데 급락할 경우에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옵션 매도에서 돈 벌려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옵션 매도 적금 방법이야. 뭐 한다? 분할 매도 한다고. 분할 매도. 기간은 매일 할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것은 증거금이 비싼 것은 5일 걸릴 수도 있고 금이나 기수는 비싸요. 증거금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티드머니로 출발하면 기수 콜옵션이나 금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워. 가격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매일 적금 드는 겁니다. 이틀 만에 적금 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방송은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좀 더 하나 준비해온 게 뭐냐면 차트만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원유 10월물 선물 1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푸드옵션입니다. 푸드옵션 원래는 이제 보조 지표도 다시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 그게 크게 보지 않고 그냥 2평선만 가지고 2평선만 가지고 푸드옵션은 뭐라고 했어요? 푸드옵션 매도는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트 보십시오. 이때가 얼마야? 2021년이니까 2020년 2020년 뭐 11월이야. 11월 저점 찍고 계속 올라오죠. 22평선에서 5위평선 22평선에 지지받고 계속 올라요. 그러다 한 번 조정받아야겠대요. 언제 3월달에 3월 중순경에 그래도 62평선은 못 깨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뭐 보니까 한 번 터치했어. 이 정도에서 다시 혹은 이런 데서 올라가지 않을까 22평선에 지지받으면 이제 하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때 푸드옵션 매도 들어가도 돼요. 어느 정도에 50달러야. 그럼 얼마? 한 30달러 35달러 약 30달러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푸드옵션 매도 가는 거예요. 50달러일 때 30달러까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면 손전하면 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10년물 채권 9월물 선물입니다. 이때 왜 하락했냐. 테이퍼링 금리 인상설 이 나왔어요.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설이 나와서 이때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4월달에 4월달에 저점 찍고 5위평선이 22위평선 뚫었네요. 그런데 한 번 더 조정받네. 이 정도에서 계속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갑자기 금리 인상설이 나오다가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좀 조절하겠다. 시기를 좀 말이 많았어. 시기적인 문제.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2023년이냐. 막 그런 말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3년은 멀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쭉 오른 거야. 그럼 나름대로 이때가 언제야. 이 정도만 보고 생각해. 5월달이야. 5월달. 5월 초야. 그럼 이때 가격이 얼마예요. 한 130일이야. 그러면 130일이니까 얼마 정도. 130일이니까 127 126 되지 않을까 배팅하는 거야. 푸드 없이 메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입니다. 금. 금 시월물 차트예요. 이때 쭉 하라겠죠. 그러다가 나름대로 생각해. 어? 52평선이 12평선 22평선 뚫렀네. 이 정도 그냥 얼마야. 1750달러. 이때 얼마? 1500달러 안 된다고 이 정도 안 된다고 배팅하는 거야. 푸드옵션 메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 메도예요. 푸드옵션 메도.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푸드옵션 메도 여러 가지 S&P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몇 가지 선물을 가지고 푸드옵션 메도 한번 어떻게 언제 하면 좋는지 한번 대충 이렇게 해서 봤어요. 항상 하는 말 옵션 메도 어떻게 하더라? 분할 메도 접근하자. 분할 메도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시죠?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샵 372 문자 샵 377 누르고 방문기를 치면 카톡방으로 올 수 있는 방이 연결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줄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